재간아! 작곡밥 유산아? 엄마 고무줄케 할머니 아이디어 좋지? 그래서 엄마가 아이디어 좋은거구나! 우리 하나 더 있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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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있네 하나 더 있네 벼르러 공울이 뚝 튀어나왔어 어어어어어어 어? 에? 맛있겠다 이거 할머니가 이거 한 거야? 감자탕은 한 거야 산 거야 한 거야 산 거야? 감자기가 해리야 감자가 못생긴 거 보니까 엄마, 할머니가 진짜 만드신 거다 그래? 응 감자가 못생겼어? 응 감자가 못생기게 깠어 우리 잘했어 우리 잘했어 감자? 응 감자 못생겼지 왜 이렇게 커? 그치? 응 나 작은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커? 근데 되게 맛있겠다 맛있겠다 엄마 이런 되게 좋아하거든 이런 야채 야채? 응 건대기를 좋아해? 응 건대기가 해산물이면 더 좋아하죠? 엄마는 해산물 좋아하지? 엄마는 어 해산물 좋아해 맞아 해산물 건대기를 더 좋아해 건대기를 좋아하고 나는 혜리의 백대기를 좋아하고 나는 엄마를 좋아하고 나도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아니 너무 못생겼어 태리가 해봐 태리가 봐봐 아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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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번 날아 볼게요 조절 도전 어 어 팔을 많이 파닥파닥 바라야지 엄마나 할수 있어? 어 어 여러분이 개가 날아 볼게요 도전 라이브 어 잘했어 잘했어 팔 많이 했어 이렇게 날아 볼게요 라이브 준비 시작 아프다 어 어른들한테 궁금한거 어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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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못 먹고 어른들은 왜 커피 못 먹을 수 있어요? 커피에는 카페인이 들어 있어서 어른들 어른들 먹으면 안 돼요 어른들 그래서 궁금한 점 궁금한거 얘기해달라고? 응 두 명 두 개씩 한 명씩 질문하고 잘게요 이제 타이 먼저 우선 혜리 솔직하게 말할거야? 솔직하게 말할거야? 응? 솔직하게 말할거지? 응? 솔직하게 말할거지? 뭐를? 엄마가 질문하면 너는 응 왜 이렇게 똑똑해 학원은 많이 다니고 공부 많이 하니까 학원은 많이 안 다니는데 너? 공부 많이 하니까 공부 많이? 엄마 탈에서 태어났으니까 엄마가 원래 똑똑했는데 엄마의 똑똑함이 절반으로 떨어진거야 응 태리 똑똑함을 떼워먹은거야 정답입니다 태리야 응 너는 왜 이렇게 말라? 아니야 말랐어? 왜 갈비뽀가 보이니? 왜 이렇게 매일 웃기려고 노력해? 아 왜냐면 눈을 막 뒤집고 아빠가 아빠가 나한테 맨날 장난치고 어른들 나한테 맨날 장난치고 그래? 그래서 똑같이 장난치는거야? 응 놀아주는거야 태리야 어 장난치면서 놀아주는거지 아 난 그게 싫단 말이야 어? 장난치는게 싫다고? 응 너 좋아하잖아 엄청 좋아 난 언니가 언니가 장난치는게 좋아 아 그래 엄마 이제부터 장난 안칠게 엄마 이제부터 장난 안칠게 알았지? 응 알았어 비행기도 안탈어도겠다 엄마 응 장난도 안칠거고 너한테 우리 아니야 많이 안탈어줘? 아니야 너 엄마와 딸로써 그냥 얘기할거만 얘기하고 지킬거만 지키자 아니야 삼시세끼 밤만 챙겨주고 아니야 귀여워 좋은 엄마 때문에 좋은 하루 보내셨다 좋은 엄마 때문에 좋은 엄마 때문에 나는 예쁘게 태어났던 엄마 땅궁이잖아 아니야 못생겼어 여러분 제가 한번 날아볼게요 보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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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iables 어우 엄마 엄마 아까 엄마 엑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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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